네,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우리는 달샤벳입니다! 네, 먼저 이렇게 좋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 포맨의 신용재 오빠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.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누게리병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달샤벳이 다음 릴레이를 동참할 지목을 할 분들은요.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강유한 선배님과, 그리고 국가대표 김신욱 선수, 그리고 레인보우의 승하언니입니다. 말문이 바뀌었어요. 네, 말문이 바뀌는 것 같아요. 화이팅! 화이팅! 언니, 건물이 건물이라고. 네, 지금 살짝 떨리는데요. 시작해볼까요? 네, 리더 언니. 먼저 시작하는 거라고. 갑니다. 조금만 숙여주세요. 어떻게 해, 언니. 언니가 제일 큰...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파이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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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Ал harmony! 화이팅! 아아악! 다 잘 해야 되지? 바 Bana도 해야 되지? 버무 Idee. 네 저희들 지금까지 잘 지내셨습니다